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진TV 대 울산현대모비스의 양팀가래 6차전 맞대결입니다. 오늘 이상윤 감독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 윤호영, 허웅, 김태홍, 윌리엄스입니다. 울산현대모비스의 베스트5입니다. 양동근, 문태종, 이대성, 함지훈, 라가나 선수입니다. 입의 공격, 허웅 올라갑니다. 아이고 가겠어요. 다시 윌리엄스의 공격 리반도 그리고 윤호영의 석점 처방합니다. 석점. 윤호영, 박지훈, 윌리엄스 탑에서 석점. 석벽, 석점. 아 윌리엄스 선수가 이 전경기에도 좀 그... 초반에 못 넣어가지고요. 야투리 잘 못 넣었었죠. 골밍, 기태홍, 빠른 득점. 석벽도 잘 되고요. 한 9초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이대성, 다운과의 매치요. 한번 흔들고 스크린 받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 줄듯하다가 던졌는데 애매하게 던졌군요. 다행히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어우, 득점. 올라가는데요. 득점입니다. 야, 쉽게 0으로 출발합니다. 윌리엄스 앞에서 라가나 무리하지 않습니다. 다시 외곽쪽, 문태종. 자, 지금은 오버가드기되면서 터치아웃을 터치를 했어요. 코너납니다. 윤호영, 월민, 함지훈 앞에서. 몹슈, 득슈! 시리네요. 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분위기인데요. 이대성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대성 직접 던집니다. 성공. 지훈. 양동훈 매치아. 박지훈, 양동훈 넘어진 거 보고 직접 돌파. 성공. 오펜스 디펜스를 한 다음에 던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허웅, 블락이에요. 월민 득점, 윌리엄스. 허웅입니다. 우중간점. 다운대쪽 돌파. 도맹게, 밀려암스. 성공이에요. 조자리에서는 190하면 딱 좋은데. 포스터. 진작에 포스터가 이렇게. 포스터. 진작에. 최근에 쇼터가 나올 때가 가장 강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배수영이 줄 곳을 찾습니다. 쇼터 쪽 주지 못합니다. 반대쪽 오영준의 석점. 안 들어갔고요. 반대쪽 길게. 박경상 성공입니다. 박경상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아우, 해가 굉장히 아주 좋아졌어요. 아웃 너머인데요. 반대쪽. 갬창모. 성공. 서초포. 갬창모 선수까지 들어가네요. 2수 남았고. 쇼터가 이제 던져야 되는 순간인데. 최소한. 최대한 가까이 가서 넣어주네요. 넣어주죠. 도비스는 지금 함지훈 선수 빼고 베스트 파이브가 지금 다 벤치에 있죠. 함지훈 강했어요. 그러나 박경상이 기다립니다. 뱅크슛 뚫죠. 결국은 13점 만 되네요. 외곽이 안 터져요. 외곽이 지금 아홉 개가 혼자 들어갔고요. 코스턴은 오늘 그래도 콘서트 초과부터 야투석증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턴을 가볍게 제치고 뒤로 윌리엄스 빅킹 팝 성공입니다.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내용이 좋죠. 멀미쯤. 득점이고요. 이렇게 되면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박경승. 쇼터 무버리. 안쪽 엔트리 패스. 라관 안쪽 윌리엄스가 지키고 있습니다. 포스턴 자세. 더블팀 유성아. 다시 외곽도 해줍니다. 쇼터 스위치가 됐고 반대쪽 비어있는 곳은 바로 박경상. 오영준이었군요. 오영준의 석점 함께 추가. 그럼 쇼터 선수가 패스를 줬어요. 오영훈골 잡았었는데요. 또 다시 빠르게 갑니다. 쇼터 밀고 더블클러치로 올라갈 곳. 지금 요즘 그 열 경기에서 우승 1패잖아요. 그렇군요. 포스터 모빙 슛. 성공해요. 쭉 뻗어야 될 것 같아요. 좀 짧았습니다. 스위치. 쏙 벗어들죠. 다시 11점 차. 오늘 동반 구둑점 구둑점씩 올리고 있습니다. 쇼터 더블클러치. 유성호 선수가 좀 늦게 왔죠. 그렇군요. 쇼터의. 숫자 윌리엄. 윌리엄스. 던집니다. 약간 길었고 다시 윌리엄스 잡았습니다. 쇼터 앞에서는 자신의 비밀만 윌리엄스입니다. 강탄소 선수 전달에 대해서는 부상당하고 봤잖아요. 그렇죠. 포스터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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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이 달라요. 거의 시즌 가장 좋았을 때의 슈펌 같은 느낌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대수용도 득점. 오른쪽으로 동료들이 이동했고 쇼터에게 아이솔레이션을 맡깁니다. 쇼터 득점. 쇼터 선수가 나오면서 분위기를 탔어요. 잘 나거나 열각으로 빼줬고요. 대수용 시간이 아직은 그래도 5초가 있군요. 쇼터 한 명치에 치고 부딪쳐. 잘 돌아가고. 쇼터 선수가 몰아치긴 하네요. 스텝백. 성공. 부딪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선수는 안 부딪치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쓰기 기간에. 야, 윌리엄스 선수입니다. 자, 지금 쇼터 선수, 윌리엄스 선수 아주 교대로 득점해지고 있죠. 쇼터. 네. 와, 쇼터 대단하네요. 쇼터부터 시작되네요. 이게 쇼터예요. 지금 팀이 아주 큰 무기가 됐습니다. 쇼터예요. 야, 저 박두에서 들었네요. 그리고 박경상 뒤에 쇼터. 다시 오용주 쪽. 라가나 엔트리 패스. 라가나 반대쪽 뺏고. 대수용을 바라봅니다. 반대쪽 코너에서도 쇼터. 이제 20여초 남아있습니다. 힘들게 썼고 이거를. 라가나가 가져가네요. 라가나 선수는 이제 살아났죠. 2차수를 다 써도 셰클랩이 사실은 몇 초가 안. 5점 몇이 남았는 상황인데요, 패스토. 스텝백. 3점. 3목. 설정포거. 그런데 6점 4초가 남았어요. 소토 선수가 손이 슛 쏠 때 손이 가까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라가나. 섬토. 라가나. 라가나. 그런데 뒤에 라가나가 바칩니다. 라가나 선수 리바운드 하나 추가네. 자 2대 3 타려돕니다. 2대 3. 2대 3. 다 갔다 하네. 성공이에요. 3점 4. 이것도 이제 싸인이 잘 안 맞았죠? 좀 숨지 않고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아 슬토 선수. 또 넣었어요. 이게 잡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라가나 밀고 들어갑니다. 윌리엄 선수도 파울을 좀 하면서 강하게 목사업을 좀 해줘야 되죠. 자 2명의 게임 윌리엄 상한 득점. 그 호흡을 얘기했던 것 같군요. 3초 남은 상황 위노영. 어려운 슛을 득점시킵니다. 그리고 헌지훈 오른쪽 코너. 와이드 오픈. 2대 3. 끝합니다. 득점. 짧았고요. 다시 한 점 차에서. 아 드디어 0전입니다. 스틸. 람람스 한번 피하고 쏩니다. 들어왔어요. 선정입니다. 다시 제6점. 스크린. 라가나에게 살짝 내줬고 득점입니다. 그냥 떠서 매겨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롬 서비스를 확실하게 해주고 있네요. 윌노영. 허웅. 선정. 선정고 들어갑니다. 선정. 한 뒤 이쪽을 바라보고요. 코스터 엉덩이 밀기. 그리고 라가나 득점. 그냥 서있는데 갖다 주대요. 네. 롬 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 라가나입니다. 이번에는 코스터 득점입니다. 스틸. 잡고 갑니다. 득점. 안 들어가네요. 스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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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골 밑 득점. 라가나가 3명을 막고 있었네요. 길을 열기 위해서. 스텝백. 피하고. 다시 골 밑. 유성호 들어왔을 때. 다시 쫓겨서 던졌는데요. 또 들어가요. 2점. 아, 힘을 받았네요. 네, 라인을 받았네요. 라가나 또 뛰기 시작합니다. 쇼터점. 쇼터. 직점. 마무리하지 않고. 오용준 뒤쪽. 배수용. 양동근 라이더 오픈. 시작입니다. 석점. 자, 양동근 석점. 역점. 뒤로 빼줬고. 아, 이걸 들어갔어요. 클라크초 비어있네요. 득점. 쇼터 좋고요. 쇼터는 모르겠죠? 네, 모르죠. 득점을 올립니다. 아주. 우승하는데 1절을 하는 선수. 득점이 됐죠. 2대선 성공입니다. 석점. 자, 퍼스터 올라갑니다. 역점. 포스터. 어린앤더 슛. 강했습니다. 신도. 박지훈. 골밑. 네. 득점. 다 또 수격을 합니다. 석점 차. 양동근. 스킬. 실패. 다시 양동근. 한번 피하고. 노점짜리 슈로. 들어갔어요. 양동근. 스크린 받고. 석점. 양동근. 양동근. 포스터의 위치업. 라가나. 안쪽 트윗. 함지훈 득점. 다리는 함지훈 선수가 잘 잡으니까요. 포스터인데 마무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스텝백. 뒤쪽 유성호. 유성호 망설이다. 던졌고. 석점입니다. 유성호 선수도 지금의 다수.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함지훈. 테이빈. 다시 함지훈.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대성의 마무리 샷입니다. 석점. 지금 골밑을 라가나 선수하고 함지훈 선수의 제공권을 완전히 주고 있어요. 양면인데. 몇 개 포스터를 제치고. 라가나가 못 잡았는데도 함지훈 선수가 잡잖아요. 이걸 또 빼서. 어시스트. 마무리까지. 3점. 비빈은 7점 바뀌고. 2점을 못하고 있습니다. 2상부터 끝나고 나서 다시는 안 나올 것처럼 할파벅으로 들어갔잖아요. 민호에게 3점 성공해요. 코스터 어시스트일이에요. 뒤에 쇼터 따라가요. 다시 주고. 이대성. 이대성 쇼터에. 됐어요. 트리플 더블을 만들어줍니다. 주먹을 불끈 주는 쇼터입니다. 시어넌 쇼터 트리플 더블. 반대쪽.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끝까지 해봐야겠는데요. 서명진. 성공이고요. 서명진 나오자마자. 서명진도. 출전 시간 하나하나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대 85로. 우산연대 모비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대승을 막판에 거두게 됐고요. 오늘 경기 결국은 우산연대 모비스가 팀 프랜차이즈의 새로운 역사 최고의 승률. 물론 한 경기가 더 남아있지만 확정을 또 지었네요. 역사를 딱 갈아치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